송도에 밀려 잊혀지던 동춘동이 다시 꿈틀댄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돌아온 부촌 동춘동은 어디? C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현대 1차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랑방 부동산 대표 홍현영입니다. 동춘동 이름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계시죠? 인천 연수구에 있는 동춘동 위치와 과거 동춘동, 그리고 현재의 동춘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인천하면 어디가 생각나시나요? 인천 서구에 위치한 청라 신도시, 검단 신도시, 영중도, 한은 신도시, 요즘은 섬기 신도시 때문에 계양 신도시도 생각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인천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도시가 있죠? 바로 송도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누구나 알고 있는 송도가 아니라 바로 옆에 딱 붙어있는 동춘동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동춘동은 인천에서 오래 살았던 지인들조차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통 연수동 그래도 아시는데 동춘동은 모르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하지만 동춘동은 송도가 들어서기 전 대표적인 인천의 부촌이었습니다. 송도에 밀려 잊혀지던 동춘동이 다시 꿈틀댄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춘동은 90년대 초반 대규모 택지지구로 개발된 지역으로 동춘 1동을 제외한 2동, 3동은 송도와 마찬가지로 매립지입니다. 인근에 미사일 기지가 있어서 군사보호 지역으로 지정됐었는데요. 그래서 동춘 1동과 2동 일부는 용적률이 낮고 저층 아파트들이 많았습니다. 비슷한 시기 바로 옆으로 남동공단이 함께 조성됐고 인천 지하철 1호선의 개통으로 인천 전역의 배후 주거지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현재는 미사일 기지 이전으로 군사보호 지역이 해제되고 일부 지역에서 재개발로 인한 분양 및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고도 제한 때문에 낮았던 용적률이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용적률이 200에서 300%까지 적용되어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시세도 분양가 대비 2배 이상 상승했고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춘동 아파트는 같은 시기에 택지 개발로 대부분이 93년과 94년에 지어진 게 대부분인데요. 내후년이면 30년 차로 재건축 연안을 충족할 단지만 총 19개로 가구 수만 무려 5214가구에 이릅니다. 단지 대부분이 천세대가 넘는 대형 단지들로 용적률이 낮고 대지 지분이 많아 수익성이 높게 평가되면서 재건축 이슈로 크게 집중받게 됩니다. 여기다 최근에 송도 바이오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수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과 각종 교통호재, 편리한 기반시설 여전히 인천 최고 수준의 학군으로 재조명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교통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연수구는 서울 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평가받았는데요. 그래서 단지마다 광역버스가 잘 돼 있어 의외로 강남이나 서울 주요 지역으로 가는 교통은 크게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렸지만요. 그동안 연수구는 인천 지하철 1호선만 있었는데요. 1호선 노선이 좋아서 인천 전역으로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었고 21년 9월에 연장 개통한 수임분당선을 이용하면 안산, 시흥, 안양, 수원 용임분당까지도 한승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오는 2025년 개통되는 월판선이라고 월곳에서 판교 가는 구간이 수인선과 연결되면서 환승 없이 성남, 판교까지 출퇴근이 가능해지게 됐는데요. 경광선과도 연결되면서 강원도, 강릉역까지 1시간 40분이면 이동도 가능해진다고 하니 너무 좋지 않으신가요? 인천분들은 좋아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KTX 송도역 복합환승센터가 2020년 착공해서 2024년 말 완공 예정인데요. 경부선을 통해 부산까지 2시간 40분이면 도착을 합니다. 정부의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주요 교통복합환승센터가 생기는 거점들을 개발한다는 계획이 있으니 기대되는 연수구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교통호재가 하나 더 남았는데요. 그 유명한 바로 수도권 강연 급행철도 GTX-B입니다. 송도에서 서울역과 청량리역을 27분 안에 지나 남양주 마석까지 가는데요. 교통 불모지 인천에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춘동 역시 동춘역이 있는 인천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하면 GTX-B 노선인 인천대 입구역과 인천시청역을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반시설을 살펴보겠는데요. 연수구청을 품고 있으며 홈플러스와 이마트 두 개의 대형마트와 CGV를 품고 있는 복합 쇼핑몰인 스퀘어원을 도로 하나 사이 두고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뿐 아니라 인천 지하철을 이용하면 롯데백화점, 뉴코아울렛을 이용할 수 있고 인천터미널 또한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작은 고가 하나 넘으면 나오는 송도에는 송도 커네러크와 코스코 송도점, 롯데마트와 송현아라 불리는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조만간 들어설 예정인 이랜드몰과 롯데몰 등이 추가로 입점할 예정이며 송도 세브라스 병원 또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연수체육공원, 원래 근린공원, 송도 센트럴파크, 인천 문학경기장까지 인접해 있어 여가생활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고 청량산, 봉제산, 연수 둘레길도 있어 녹지 환경도 좋은 편입니다. 세 번째로 아직도 인천 최고 수준의 학군을 자랑하는데요. 송도가 학군으로 유명한 것은 다들 아는 사실인데 동춘동은 좀 생소하시죠? 송도가 들어오기 전 명실상부 동춘동이 인천 최고였어요. 동춘동에는 유명한 인천여중, 연성중, 청량중학교가 있는데요. 인천에 30여 년 거주한 저도 기억나는 중학교가 있었는데요. 너무 어린 나이라 어디에 있었는지는 몰랐지만 인천여중은 인천 전 지역에서 공부 잘하는 학교로 유명했었습니다. 지금도 난다, 긴다는 송도지만 웬만한 송도에 있는 중학교보다 동춘동의 인천여중과 연성중, 청량중학교의 성취도 평가 성적이 인천 130여 개 학교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학군으로 유명한 용인수지나 평촌과 비교해봐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인천 전 지역에서 10위권 안에 동춘동 세 학교가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옆을 보시면 용인수지와 인천연수구를 비교해 놓은 표인데요. 민트색이 연수구이고 주황색이 용인수지입니다. 동춘동에 있는 연성중, 청량중, 인천여중이 용인수지와 평균이 비슷한 모습이 보이시죠? 고등학교 역시 송도고, 연수고 유명한 포스트코까지 명문학교로 보낼 수 있고 학원과도 송도와 비교해서 부족함 없이 대형 학원들이 입점해 학원과를 이루고 있어 전반적으로 학구열이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이 바로 재건축 중심단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건축 연안이 돌아오는 단지가 총 19개의 단지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대장단지가 있습니다. 동춘역 초역세권인 현대 1차 아파트입니다. 현대 1차 아파트는 주위 송도와 주변 택지지구 등 주변 공급 물량으로 인해 10여 년을 지지부진한 가격대를 유지했었는데요. 급상승한 송도에 비해 반값 아파트라는 오명을 쓰고 재조명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재평가를 받기 시작한 현대 1차는 작년 하반기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며 신고가를 계속 갈아치웠는데요. 여기에 재건축 호재까지 더해져 많은 매물이 들어가게 됐고 현재는 나와있는 매물이 송도 구축 아파트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상황까지 왔습니다. 현대 1차 같은 경우는 1040세대의 대단지에 32평 단일평수로 비슷한 생활 수준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인데요. 초품화에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들이 많아서 미래에 대한 투자 역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용적률이 111%이며 대지 지분이 26평이니 30평대 하나씩은 분담금 없이 받게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최대 250% 적용되며 18층까지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현재 현대 1차는 8층이니 모든 아파트 동이 8층이거든요. 그러면 좀 계산이 되시려나요? 재건축이 돼서 분양을 받게 된다면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 궁금하시죠? 아까 보셨던 재개발 후 신축 입주한 단지들의 시세랑 비교해 보셔도 되지만 제 생각에는 입지 조건과 학군에 비하면 동춘동 외곽에 있는 신축 아파트 단지들보다 크게 웃도는 시세가 형성될 거라 생각되고요. 송도 웬만한 단지보다도 더 높은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물론 재건축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해야겠는데요. 그 리스크 역시 초역세권의 교통과 대형마트와 복합 쇼핑몰이 바로 앞에 있고 초품화의 명문 중학교, 고등학교가 바로 인근에 있으니 실거주 만족도 또한 높아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역시나 작년에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노후된 아파트에 비해 30, 40대 젊은 층의 대거 유입으로 손받김이 많이 된 상태라 앞으로 기대감이 큰 단지입니다. 최근에 6억까지 실거래가 나온 후에 주춤한 상태인데요. 나와 있는 매물도 별로 없는 상황이라 거래가 아예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와 있는 매물 자체가 지금 6억 후반으로 나와 있는데요. 기존 송도 구축 아파트 단지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 막상 송도 가보시면 야금야금 올라 9억 이하 매물은 찾아볼 수도 없고 그 역시도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이상의 투자 가치가 없는 상황이라 판단하시고 오히려 재건축 호재가 있는 동춘동을 다시 찾아오시더라고요. 전세 물건 또한 없는 상황인데요. 남동공단과 주한, 시아공단이 인근에 있고 송도에도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임대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월세는 나오는 족족 신고가를 갱신하며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오른 전세 시세 때문에 갭이 좁혀진 상태이고 지금 나와 있는 매물 기준 6억 8천만 원에 매수하여 4억에서 4억 5천 사이 전세를 놓는 경우 2억 3천에서 3억 정도의 투자금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인천시 연수구는 투기 가열 지구인데요. 대출은 1주택자 기준 40%가 나오고 2주택자 이상인 분들은 아예 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송도가 9억 이상 대출이 안 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무주택이신 분들은 동춘동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소득이라든지 조건이 맞는 경우 투기 가열 지구여도 무주택자분들은 60% 심지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신 분들은 70%까지도 대출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무주택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세금 때문에 투자하시기 힘든 시기죠. 이제 2주택 이상이면 취득세부터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상담이 증여 상담입니다. 재건축 투자 같은 경우는 아예 길게 보고 투자하시기 때문에 본인보다는 아예 자녀분들 이름으로 사놓으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한다는 거 누구나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중간중간 오르내림은 있어도 재건축 투자라는 것은 어차피 장기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 편히 마늘밭에 묻어놓는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투자하신다면 이보다 더 좋은 투자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권도 좋고 상권이나 주변 인프라도 좋고 임대 수요도 풍부하니 투자든 실거주든 이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동춘동이 동춘서커스하는 데 아니냐고 하시는 분은 이제 없으시겠죠? 인천 연수구에 대한 동춘동 소개는 여기까지였고요. 부족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